지상파 DMV KTM 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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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ắng! 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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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함으로 승부하는 아름다운 수녀 초절정 퍼펙트 퀸카 두은미 와 우리 스태프들 화색이 되십니다 와 좋아요 우리 은민씨가 말이죠 지난주에 말이죠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서 이게 뭐냐 시즌2 첫 회에 이럴수가 있냐 내가 한번 내 것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자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상금의 목적이신가요? S가 목적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데이트 잡음과 S를 다 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 지금 S분이 살짝 흔들리셨습니다 살짝 이만큼 흔들리셨습니다 살짝 흔들리셨는데요 정말 치열한 여자분들의 구정사를 통해서 선배를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만큼 잡기 매력이 많을 것 같아요 은민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이요? 많은데 음 어? 많은데 음 명과 다리? 다리? 오 정말 발고기 얇으시군요 네 자 근데 또 섹시함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은민씨가 섹시한지 우리 명훈씨에게 맛북으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러셨는데 아 집어봐기 싫은데 어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명훈씨가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닌데 우선 알겠습니다 명훈씨 모셔보겠습니다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맛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뮤직 스타트 파일 고향 아 아 햇볕 쎄 수의 고향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명우 씨. 명우 씨 저 이길 바랬는데. 명우 씨 안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직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오. 너무 조급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은미 씨가 보통 매력력 아니세요. 기존에 계셨던 네 분의 도장자들께서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회 때는 말이죠. 본인들 자체가 별로 경쟁력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대신 건성건성. 뭐 이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틀려지실 겁니다. 강력한 라이벌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질투심을 유발해서. 정말 강일 씨를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S은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네. 새로 오신 우리 은미 씨께서. 새로운 도장자 은미 씨께서. 섹시한 요구하실 것입니다. 네. S분이 은미 씨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도장자분들을 선택할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S은 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연 우리 강일 씨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 신민 씨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실력으로. 엑소. 힙합으로? 오. 야 역시. 아 충은 이렇게 추는 겁니다. 아 충은 이렇게 추는 겁니다. 이야. 와. 야. 오. 야. 오. 오. 야. 역시 우리 시민씨 대단합니다. 바로 이런 시위 정도는 해줘야 이게 뜨끔 뜨끔하는 정도는 해줘.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럼 뉴팀 우리 은미씨부터 섹시한 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해주시고요. 또 다른 사랑의 언어죠. 춤으로 바로 사랑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씨 섹시함이 S&M의 마음 흔들리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뮤직 스타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저는 얼굴만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팀과 조은민씨의 유혹 잘 봤고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드팀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우리 정숙양, 윤숙씨부터 구독하겠습니다 우리 올드팀 정숙씨부터 뮤직 스타트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와우 오오 와우 오오 오오 무슨 일인지 출발 와우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자 세번째 이렇게 하세요 아이 귀여워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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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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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S군의 선택만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은미씨가 합세해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올드팀에서 한 분이 탈락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은미씨가 낮아지면 왼손을 들어주셔서 승을 하시면 되고요 네 분이 더 낮아지면 오른쪽 오른손을 뒤시고 바로 승을 외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분 중에서 분명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은미씨는 첫 번째를 통과하셨고요 나머지 올드팀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선택됩니다 자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죠 네 S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네 미스정부터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형경씨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 그게 좋은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너 통과 아니면 너 나가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누구를 선택하셔서 통과 아니면 탈락을 시키실지 선택을 해주세요 노 노 우리 영숙씨를 주목하시는데요 자 탈락하지 말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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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미씨 옆에 서주시고요 노 노 영숙씨를 선택하셨습니다 통과 그렇죠 그렇죠 쳐댑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아는 강민씨 S9 첫 번째 탈락자가 선택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셨으면 선택해 주세요 아 노 노 윤철씨 윤철씨 됐습니다 노 윤철씨 윤철씨 됐습니다 노 윤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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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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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건 안심하지만 진숙씨가 첫 번째 탈락자로 아 미스조 아 아 아 우리 진숙씨가 지목하신 이유가 있나요 S9 이유가 뭐인지 정말 춤도 잘 추시고 네 좀 걱정하시고 싶은 걸 했는데 네 저분도 남자친구분은 네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진숙씨는 이 자리를 떠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S9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애쉬는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많이 나지만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남으신 분들도 아쉬움하셔서 꼭 S분들과 좋은 시간 드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본격적으로 다음 라운드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일단 좀 더 게임을 해보면서 지켜보고 일단 한번 진행하는 거 봐서 여자를 한번 제 마음속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사오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와 이걸 언제 다 쓰냐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잘 쌓고 잘 쓰겠습니다 남자 한 명 쓰러뜨리는데 46초 그녀는 선수다 MP3 72개 46초 X스피드로 선수다 선수 곱하기 스피드 광석 인터넷 X스피드 파워콤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야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잖아 오늘 친한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레스비 E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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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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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분석합니다 가능성을 리듬으로 바꿉니다 미래의 셋 해외펜트 노트북을 샀다 둘코 프로세서란다 두엑스 엑스누트 두엑스 엑스누트 나 다시 지킬거야 나 지고도 상관없어 3월 16일 당신으로 낼 단 하나의 사랑 로망스 전세계 축구패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질레트 2006 FIFA 월드컵 스페셜 세계 정상의 스타크 플레이어가 폭치는 최고의 경기장면 그리고 예선전 빈량이 전격 공개 월드컵 결선 32개 참가국에 전력과 전술을 총망라한 2006 FIFA 월드컵 최종 파일 신정한 축구패를 마스터해야 할 월드컵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엑스누트 질레트 2006 FIFA 월드컵 스페셜과 함께하십시오 상금 300만원과 퍼플링을 놓고 펼쳐지는 본격 러브 서바이벌 게임 S 파일 S의 마음을 사로잡을 최고의 매력년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리얼리 S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잡기 러브 서바이벌 S 시즌 2 네,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여성 출연자분은 S의 몸을 샅샅이 탐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사랑타자 따듬따듬 라운드 4 사랑을 찾아 더듬더듬 눈을 가린 채 S의 몸에 숨겨진 작은 종이를 찾아라 단, 도전녀들은 자신이 선택한 신체 부위만을 이용해서 종이를 찾아야 한다 숨겨진 종이를 가장 빨리 찾은 흥명에게는 S와의 보원성취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흥믈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옵션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데요 어떤 옵션이죠? 프로 옵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4개 종이 안에 신체 부위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성 도전자분이 품는 신체 부위 중에 발이 나왔다 그러면 발로만 바로 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이 나왔다 그러면 손으로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단 시간 드리고 싶은 소원을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전자 우리 정숙 씨부터 나와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어느 부위를 찾으시고 싶으세요? 양손이요 양손이요? 과연 양손이 나왔죠? 뽑아주네요 네 과연 변할까요? 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양손으로 못하겠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만 찾을 수 있고요 최단 시간에 잘합니다 자, 여기 앉아가 2개인데요 자, 과연 어느 부위에 정숙 씨께서는 가슴을 숨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소리가 어느 부위에서 나는지를 비교를 들었죠 어? 거기 너무했다 어? 어? 뭐? 어? 어? 어떻게 찾아 거기를? 어, 나한테 못 찾아보셨대요 아 아 이야 너무 찌뿌져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손만 사용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숙 씨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 스톰트 자, 오른손으로만 시작했습니다 자, 오른손으로만 찍으시고 자, 과연 네 와우 이야 자 정수씨가 과연 자 과연 과연 아 아니야 아니야 안타까워 자 과연 과연 아 아니야 아니야 안타까워 아 정말 그전에 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아우 애쓰분에 다리팔이 다 부르고 있습니다 다리팔이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2cm가량 길으셨는데 네 오른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안타까운 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40초로 지나고 있고요 자 과연 자 배살을 자 애쓰곤 도망가시면 안됩니다 네 자 시간은 계속 뭐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 옷은 거기서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뭐 좋은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힌트를 한 번 드려볼까요 네 하체 쪽에 있습니다 하체 쪽에 있습니다 오우 진짜입니다 그럼 저희에서 한 번 거짓말 하겠어요? 힌트 주는데? 에이 진짜입니다 자 지금 1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아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자 이미 반시간에 기록하시게 되신 거 같고요 네 2분 12초 네 2분 12초 2분 12초 아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2분 12초 2분 12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우셨겠어요 아까 네 그래서 계신표를 드렸는데 나 양말이 이 짧은 양말인 줄 알았어요 길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발목 양말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숙씨는 2분 10 1초 2초 기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1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철털한 수고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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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자 고맙습니다 화면을 향해서 보여주세요 왼손 네 오른손 왼손 지금 사이 좋게 네 붙여주시고요 우리 혜실씨 아 거기는 진짜 안돼요 아 여기 아 거기는 안돼 정말 이건 아니다 아 아 정말 짓궂아요 어떻게 그곳에다가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지 준비되셨으면 스타트 시작 아 아 아 아 아 목 안으로 감싸 오 셔츠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어디든 어디든 가능합니다 네 네 살이 있는 게 있다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앞뒤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네 뭐라고요 살이 짚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 살 살 만지고 살이니 네 네 자 과연 왼손 왼손으로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30초가 지나고 있고요 네 왼손이 좀 느리신 경향이 있는 이게 오른손 잡이시면 그 왼손 감각이 조금 오른손보다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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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뒷덜미 쪽을 지금 오 오 살 쪽에 있습니다 살은 옷 옷 값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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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과연 뒤쪽입니다 살에 있습니다 살에 붙어있습니다 네 우리 애수분이 정말 재미없게 뒷덜미 붙였을까요? 네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디 그 어깨와 가깝고요 네 어깨보다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3분 14초 네 최장시간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절망적입니다 이야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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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철씨도 그 기회가 있었죠 한 30초 내로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목덩이 부분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현경씨 간호사니까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고요 자 자 뽑아주시고요 잘 선택하고 고르세요 아 자 과연 아 양성 양성 와 와 이렇게 되면 우리 기회계술이 새로운 킹카북에서는 발을 사용하시게 자동으로 되는군요 아 아 자 이제 숨겨주시고요 네 와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 우리 형경씨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환자를 많이 더듬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더듬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환자를 더듬는다는 표현이 참 그 정도 그런데 자 우리 형경씨 그 자칫 남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어떠세요 왔다 또 왔다 반갑습니다 또 왔어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종이가 지금 뭐하는 지랄이야 젠장 야 뭐하는 짓이야 네 오 야 정말 김민정씨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눈 감고 들으시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또 다른 게임 할 때 꼭 네 이번에 좀 밝은 모습의 김민정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형경씨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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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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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벗어야 찾기가 쉽거든요 네 네 오 정말로 네 많이 찾아보신 경험이 오 아 오 아니 아 많이 찾아보신 경험이 오 오 진짜 기록이 75초 15초 와 감사합니다 와 많이 언제 연습하셨죠 아니 환자는 어떻게 다루시는데 아니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빨리 벗어서 주사로 나야 되겠군요. 그럼요. 정말 지금까지 최고의 기록을 정말 빠르게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새로운 캐럿다 조은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수 좀 주세요. 결국에는 양발로. 뭐 중간에 중간중간 족향이 이렇게 나시면 바로 이렇게 치셔도 돼요. 네 안대를 쓰셨고요. 잘 쓰고.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걷다 붙였어요. 이게 본인이 힘드실 텐데. 본인이 변화가 많이 있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잘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조금만 큰일 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준비. 스타트. 스타트. 아 끊어주세요. 감기하지 마십시오. 가보셔요. S군은 지금 찔등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찔 아찔하다. 아 이거 어쩜 좋으니 이거. 어쩜 좋아. 와우. S군 좀 잡아주시죠. 네. 조망하십니다. 제가 제 몸을 못 가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기록은. 기록은. 어 네 뭐 아직 널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S가 일단 배려를 했었어요. 어? 아 쥐나시면 안 돼요. 쥐나시면 탈락입니다. 쥐나시면 탈락. 예. 야. 쥐나시면 탈락. 예. 야. 현재 기록이. 32초. 예.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1등은 아니었지만 빠른 기록. 네. 네. 와. 그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게임입니다. 네. 저희 S에 수많은 게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경 씨가 15초로 최고의 기록을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경 씨 앞에 나오셔서요.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자 소원을 말씀해주세요. 예측에는 저를 위해 노래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래. 하시네요. 노래도 그냥 노래가 아니고. 저를 위한. 다가가서. 현경 씨를 위한 노래를 불러간다. 손을 잡고. 자 소원. 영. 영. 일체. 영 모습의 그대. 나를 보고 있는 눈빛은 너무 황홀해. 내 맘에 그대 속에 들어가고 싶어. 당신 너무나 귀엽습니다. 당신 너무나 귀엽습니다. 한 번 알아줄래요. 여자친구가 정말 멋있는 뇌부을 선배받았어요. 남자친구인 우리 정민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마을. 오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그러면. 아. 오. 내가 지금 영경 씨를. 자기도 한 번 해보겠대. 네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기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그대가 잠시 쓸 수 있다면. 하늘이야. 하늘이야. 너도 나를 보며 울고 있구네. 난 이렇게도 웃고 있는데. 네 네 아 귀여운 QN 뉴스 말씀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현경 씨의 소환도 들어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몇 라운드인가요? 네 몇 라운드 이름하여 그녀의 초원 하하하하하 네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강렬한 유혹 라운드 파 헐 건 전방에 놓여진 반역을 향해 글로우건을 발사 페인트볼이 터진 부위에 5초간 키스하라 최종 선택을 앞둔 그녀들의 막판 뒤집기 찬 과연 S를 한 번에 사로잡을 뜨거운 키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 또 사전게임 맛보이게임 한 번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폐화양과 입심을 볼 수 있는 퀘스트를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이름하여 쭉쭉쭉쭉쭉 접역반기 네 자 도전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S군에게 먼저 스케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콜라를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이면 시작하시면 바로 준비 시작 자 모든 것은 자 모든 것은 준비 시작 자 모든 것은 고 네 동생씨 1등 하셨고요 아니 없어졌어 없어졌어 네 1등 하셨고요 수직하자 이거 네 자 우리 정석씨도 거의 다 먹어갑니다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빠른 노래 수립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은혜씨 다시 봤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어? 오 은혜씨 오 은혜씨 그러는 동안 우리 은혜씨도 네 만남을 않는 동안 2등 2, 3, 4등 다 가려야 됩니다 네 자 2등 은혜씨 2등 3등 정숙씨 2등 정숙씨 3등 은혜씨 자 마지막 네 됐습니다 그냥 네 은혜씨가 결정되었습니다 은혜씨가 마지막으로 네 네 첫번째 우리 흥미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흥미씨 네 개인적으로 어느 부위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음 음 얼굴 부위 얼굴 부위 얼굴 부위 얼굴 부위가 어느 부위를 가졌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흥미씨의 바람으로 얼굴 부위에 총알이 퍼질지 괜찮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총알을 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코아 눈 언저리 부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참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바로 정확하게 저 부분을 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은 롤이니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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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в 네 네 아 네 네 아주 네 네 네 네 예 예 네 네 에스군 좋은 거 다 압니다. 칠까지 닦아주시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충분히 느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 나와주시고요. 우리 정숙 씨. 개인적으로 어느 부위에 총알이 터졌으면 좋나요? 이마요. 이마. 자 준비 되셨으면 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와. 이거 왜 이렇게 긴장이 제가 긴장이 하던데. 어떠신가요 지금 김희님? 일단 들어가요. 왜요 왜요 왜요. 못찾겠어요. 힘들어요. 정말 약간 좀 당황하신 듯한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신경이 날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은 그 신경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숙 씨의 마음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분 우리 은신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네. 은신 씨 개인적으로 어느 부위에 총알이 터졌으면 좋겠나요? 볼이요. 볼. 볼. 아. 볼 부분이.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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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조진영 대단히 말 하시네. 와. 이상해. 어쩌 orchest its 생각대로 딱딱 말아둬 운동 좀. 와. 그리고 내 롯속 속으로 뭐 Op 생각하실 거 알고 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 아 오늘 진짜 섭외 대단합니다. 어떤 케이스에 보실 건가요? 간단한 프렌치퀸.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간단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승인들이 즐겨하는 케이스. 준비 되셨으면 가세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어떠세요? 간지럽네요. 귀에 이어서 지금 너무 민감한 부분을 계속 공격당하셨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죠. 저는 보고만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 명원씨 부럽습니까? 네? 부럽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모셔보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우리 현경씨는 주사를 또 많이 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입주사는 처음이에요. 오, 입주사. 입주사는 처음이다. 다른 주사는 내가 많이 쏴줬는데 입주사는? 입주사는 처음 쏴봤다. 알겠습니다. 현경씨 어느 부위에 맞추는 건가요? 저도 이마. 이마. 알겠습니다. 과연 이마에 맞추었을지 준비해주셨으면 힘차게 쏘세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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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마가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현경씨가 이마를 원했기 때문에 이야!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아, 네. 아주 아름다운 키. 이번에 정말 서로의 어떤 이런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키스였던 것 같습니다. 애쓰가 무언가 느낌표정일 수 있어요. 네. 기분이 따뜻하십니다. 아, 이미 정말 입술이 따뜻할 수도 있겠다. 이 네 분의 키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네.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아, 마지막 우리 현경씨. 아, 우리 현경씨. 현경씨. 현경씨의 뽀뽀가 가장 따뜻하고 기분이 괜찮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판 뒤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글만의 은밀한 유혹이 가능한 시간이죠.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네. 아.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는 자유와 열정의 지상 낙원. 플레이보이 맨션이 그 베일을 벗는다. Welcome to the Playboy Mansion. STM 리얼리틱 시리즈. 플레이보이 맨션 걸스. 매혹적인 새명의 모델. 볼리, 브리짓, 캔드라. 그리고 세계적인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즈의 장애자. 퓨 베트넘. 그의 초과 재택.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펼치지는. 아찔하고 비밀스런 일상과 기상 참여한 사건들.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12시 30분. 그 은밀한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STM 리얼리티 시리즈. 플레이보이 맨션 걸스. 이제 S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자극적인 무브. 정열적인 고백. 그리고 치열한 대결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도전자는 총 4명. 과연 이들 중 S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과연 싱글인가 없던가. 공직일 듯한 두 장관. 숨 막히는 대 반전. 이의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뵈니까 오늘 볼이 진짜 좋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니까. 제가 계속 눈빛을 보냈는데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제 눈빛을 거부하신 건가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분인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혹시 남자친구라도. 어떻게 도전해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같은데요. 아 그래요? 남자친구 아니면은. 네. 제가 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최종 선택 때. 한번. 좀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몸매가. 저번 주에는 몰랐는데. 많이 파이신 수 있고 오시니까. 굉장히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왜요? 게임할 때마다 행동하시는데. 물론. 아 네. 아니면 남자친구군이신가. 마음을 동요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주세요.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목에 키스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좋았습니다. 네? 뭐 더 없나요? 그냥. 만약에. 한적이나 했으면 한 번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좋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 그냥. 네. 근데 춤을 굉장히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아닙니다. 제가 막. 이제 앉아있을 때. 다가와서 춤출 때. 이 정신이 막 혼미해졌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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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표였어요. 네. 하하.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해서. 네.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하하. 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을 찾기는 의미에 나왔습니다. 네. 네. 랩스님께서 누구를 마음에 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를 마음에 드는 만큼. 불에다가 뽀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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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만큼 오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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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서 저를 잘 쫓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사랑을 찾아 떠나는 몸 러브 서바이벌 액스즈즈 에스군.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분이 진짜 커플인지 솔로에 있는지. 마지막 대반전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에스군이 커플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좋아지죠? 명훈씨? 그렇습니다. 아까 재진한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300만원 300만원 1단과 그리고 이 반지가 말이죠. 명동에 있는 엘베카점에는 보철로 오, 보철로. 이 반지를 에스군이 하나 끼시고요. 그렇죠. 이 반지를 가지고 이 반지를 다가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생각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에스군을 위해서 2주 동안 열심히 게임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에스군이 한마디씩. 네. 저는 다른 출연자들보다 늦게 출연을 해서 에스랑 많이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동안 에스군과 함께했던 시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저에게 해주셨던 랩도 평생 기억하게 하고 있겠습니다. 아, 랩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은실 씨? 네. 저도 잊지 못할 전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둘이서 그거 할 때는 느낌이 어땠나요?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 더 적극적이지 못하셔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숙 씨, 에스군이 한마디 해주세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 보냈던 눈빛을 당신이 알아주신다면 절 뽑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아름다워요. 에스군이 과연 어느 분을 상태를 할지. 그리고 둘이 과연 진짜 솔로일지. 네. 긴장이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에스군 마음의 결정이 되셨으면 바로 앞에 다가가셔서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째서 폰을 안 하고 싶지요, 지금? 네. 발이 너무 차가우시면 내미셔줍니다, 에스군에게. 끝까지 합계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랩을 못하게 해주세요. 와우. 어디야? 뽑아주세요. 어? 안 되겠네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 쏘옥이 데려주셨어요 그녀는 베려를 해주셨어요 어? 쥐나시면 안 돼요 쥐나시면 탈락입니다 뒤로다가 뽀뽀를 해주시면 탈락해주세요 과연 시즌 2 2번째 S 중공의 파트넘이 누가 될지. 진짜 누가 될지. 와 형경 씨. 와 형경 씨. 축하드립니다. 형경 씨 S 중공살이 치고요. 와 반전인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성경 씨를 지목하신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되게 참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하고 보호본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요. 과연. 형경 씨가 진짜 솔로인지 아니면 연기를 하시는 건지.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자 형경 씨. 남자친구한테 가서. 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진짜 남자친구 하면 수고했다고 포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S 중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기대합니다. 형경 씨.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파otер проф마토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솔로입니다. 스카드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스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커플부터 우리 정숙 씨. 네. 아니지. 정숙 씨를 선택하셨어도. 좋은 커플 기회가 있으셨네요. 꼭 믿으셨는데. 우리 흥실 씨 진짜 커플이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신 네 분이 다 솔로 셨어요. 정말. 정말 예리하시네요. 정말 남자친구 커플들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네. 우리 뒤에 계신 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사이이신가요? 그냥. 그냥 이렇게 알겠지. 네. 저 사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윈우 씨는요? 네. 랩을 하시나요? 저번 주에 처음 만났죠. 저번 주에. 저번 주에. 그동안 두 시간 좀. 아. 넘길 해주신 거군요. 네. 어떻게 티가 안 나서. 네. 우리 정민 씨는요? 네. 그냥 아는 동생입니다. 아. 알긴 아시고요? 제가 아파서. 그거는 사실이 없군요. 네. 사실에서 아는 사이에 이제 남자친구이. 좀 가자고 돼서. 그래도 참. 그래도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세부 수고하실 거예요. 우리 은미 씨. 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는 소식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S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셨지만. 좋은 시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은미 씨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종 씨.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마무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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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옵니다. 마지막. 김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여기까지 였습니다. 이야. 정말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이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어. 시즌 2대 커플이죠. 네. 2대 커플의 포럼을 보면서.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하고 흥미로운 게임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더 빠끈한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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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진짜 커플 맞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 해서 이제 기분 좋고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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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의 자식들아 이젠 제발 잠에서도 깨라 얼굴에 붙은 눈꼽을 떼고 일어나서 모험을 좀 풀어